한참 그만 인사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하!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세미네는 처음인데 각자 3분씩 발휘했습니다 최신시 부탁할까요? 알겠어요 수고 오늘의 모든 일처럼 우리 같이 다같이 다같은 시간을 사랑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위의 있는데 계신 분들 잘 부탁드리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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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고싶을만들 만나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같이 다행이들 저는 표절이 안 나서 너무 표절이예요 그냥 너무 소원을 배워보았습니다 많이 하십시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역사원님 초반에 상담하다가 다행힛의 스피드 채널이 나오신 역사원으로 오늘 방송이시고 손님들에게 힘내받아 드립니다 오늘 잘하는지 오늘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엑스페인 이수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펜션을 가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많이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렇게 엑스페인 펜션을 하시니까 많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엑스페인 이수입니다 펜션을 하시니까 펜션을 하시니까 저희 엑스페인 이수와 함께 펜 함께 해봤지만 펜션에서 여러분 특별히 만난 건 처음이잖아요 정말 특이품으로 펜션을 하셨던 것 같고요 엑스페인 이수와 함께 엑스페인 이수와 함께 펜션을 하시니까 정말 행복했던 것 같고 정말 행복했던 것 같고 엑스페인 이수와 함께 펜션을 하시니 펜션을 하시니 펜션을 하시니 펜션이 그래서 다 같이 사이드 한 게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인데 우리 마귀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예전에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태큐 네 이게 정말 팬사이드에 와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엑소 12명 앞으로도 멋진 모습 보여드리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12명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엑소 12명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얼마도 알아요 아니 엑소 12명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엑소 12명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엑소 12명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엑소 12명 하나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아마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엑소 K만이 아니고 우리 엑소 엑소 우리 모든 엑소 많이 많이 살아계시고요 오늘 우리의 1층 2층 3층 3층 너무 많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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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쉽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다 함께 미야 원 외치고 감사합니다 외치면 하나의 1층 미야 원 감사드립니다 외치고 네 하나 둘 셋 미야 원 감사합니다 하나 미야 원 미야 원 미야 원 미야 원 미야 원 감사합니다.